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도하는 헛소리 삑삑하다가 욕 오지게 먹고 글 지우고 도망간 혼미새 데리고 왔습니다. 혼이 나간 미친새. 전문용어로 뇌로 남부라리죠.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회사 동료가 평소 저한테 오빠 오빠 이러는데요. 저는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얘한테. 근데 여친이 이걸 보고 질투를 해요. 이거 의부증 아닙니까? 원제. 여자친구가 의처증인지 아니면 단순 질투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원제만 봐도 알 수 있죠. 의처증과 의부증 구분도 못합니다. 혼미해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친이 이게 단순 질투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심각한 상황인 건지 제가요 장기 연애로 한 사람만 오래 만나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여친이 의처증인 건지 아니면 제가 진짜로 잘못을 한 건지 아무래도 이거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말 그 뭐야 뼈 있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9년 동안 연애를 했고 올해 10월의 결혼식입니다. 두 달도 안 남았죠. 자세하게 쓸 수는 없지만 저희 여친은 교직에 있고 저는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애초에 직장 사람들과 너무 많이 친해지면 뒷말도 많이 나오고 피곤해지는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쓸데없는 침묵은 안 하려고 하는 주의입니다. 또 여친에 여친도 있고 또 여친이 질투도 많다 보니까 여자하고는 더더더더더 더욱 거리를 두는 그런 남자예요. 철병남이죠. 아 물론 그 여자들도 저한테 관심 없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는 여친과의 쓸데없는 갈등 같은 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건데요. 저희 부서에 좀 까불까불 시끄러운 여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랑 같은 기수라 여자아이 포함해서 다섯 명이 있는 단체 톡이 있고요. 다 같이 술자리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친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슬쩍 저한테 그 여자애랑은 얼마나 친해? 이렇게 물어오는데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선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도 안 친하고 회사에서도 거의 얘기 같은 거 아네. 이렇게 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그 여자아이가 부서 사람들에게 자신한테 말을 편하게 하라는 그런 분위기였고 너도 나도 서로 편하게 하자 하는 분위기이 뭔 소리예요. 저도 그 여자아이한테 그래 그럼 너도 편하게 불러라 했습니다. 그 뒤로 얘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요. 하루는 여자친구와 폰을 보다가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오빠 오빠 이러면서 반말로 뭐라 뭐라 하는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회사 일과 코로나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걸 보면서 당황하면서 아니 사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친분이 하나도 없다는 애가 오빠 이러면서 말을 놓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왜 말을 놓게 됐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요. 친분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말을 안 한다고 말을 해버려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이 뭔 소리야. 아따 오늘 타이렁을 또 먹어야겠네. 또 여친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친이 교직에 있다 보니까 자기 학교에서 아무리 친한 동료라 해도 오빠라는 말은 상상도 못하고 학교 안에서는 언니라고도 안 부른다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오빠 오빠 하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후임도 아니고 동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후임 몇 명이 다른 직원에게 오빠 오빠 이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저는 진짜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후임들한테 말 놓으라고 안 했어요. 아무튼 저는 친분이라고 하는 게 개인톡을 하고 둘이 따로 술을 마시고 인스타 마팔도 하고 이런 게 친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이미 회사 사람들에게 말을 놓고 오빠라고 부르는 것조차가 애초에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 싸우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아래는 여친이 보낸 카톡입니다. 여친의 카톡. 나는 지금 그 여자랑 친해졌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쪽 회사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우리 학교와는 다르게 회사라도 말을 놓고 오빠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해보겠거든. 이해를 하겠다고. 그런데 나는 그거 말고 여보의 행동이 웃기네. 네가 하는 말 들어보면 오빠 오빠 하면서 말 놓은 게 한참은 된 것 같은데 아니 너 맨날 뭐라 그랬냐? 쟤하고 하나도 안 친하다. 나는 쟤 싫어한다. 친분 하나도 없다. 회사에서 말도 안 해? 이런 말 했잖아.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하질 말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저 사건 이후로 저희 회사 사내 메신저가 폰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그게 뜨는데 여자 직원분이 메시지 올 때마다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냉랭해지는데 제가요 오해받는 게 싫어서 내가 보여줄게. 내용 보여줄게. 이러면 100번 정도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원래 말투가 메시지 보낼 때 뭐뭐 합니다. 뭐뭐 해요. 호호 크크. 이런 드립 같은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그냥 간단히 받아주는 정도만 했고 사적인 얘기 같은 건 일절 없었거든요. 그냥 업무 관련 얘기만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 피곤하네요. 땡땡씨 오늘도 야근이시죠? 힘내세요. 호호.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야 너희 회사 애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말투를 쓰냐. 뭐뭐 해요. 크크크. 뭐냐 이거. 너도 언제나 완전 딱딱하게 한다더니 참 착하다. 나랑 옛날에 썸 탈 때는 크크크 호호호. 이런 말 한 번도 안 쓰더니 여기서는 오지게 쓰네. 이렇게 사람을 막 비꼬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의붙증 같아요. 매일매일 제가 했던 말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거요. 누가 들으면 그 배우처럼 딱딱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까놓고 보면 다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냥 적당히 뭐든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친구 공기업 아닙니다. 아니면 이 사연의 주작이든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믿음이 있게 정확하게 말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그런 거 아니냐. 하 왜 그래 하는 모습이 더 화나게 한답니다. 자기를. 저도 억울하니까 뭐 그런 말 말고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얘는. 다들 여자친구가 이 정도로 질투하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제 여친이 얼굴 못생겨가지고 다른 예쁜 애들을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여친은 뭐 평소 팔로워도 되게 많고 얼굴도 꿀리는 게 없어요. 이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별거 아닌 못생긴 직장 사람한테 질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유부증이죠? 댓글 달리면 내 친한테 보여줄 거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보여주긴 개뿔? 야 너 원본 지킴이 확정 이 새끼야. 어디 한번 태워봐라. 2번. 거기가 어디 뭐 술집입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공기업 여자가 다른 직원한테 오빠 오빠 뭐뭐 했어요. 뭐뭐 합니다. 이딴 소리를 하냐고. 이거는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쓰는 용어잖아. 혹시 거기는 공무사에도 뭐뭐 용 쓰나요?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직장은요.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이고 친분 안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걸 다 받아주고 있네. 업무 얘기도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어? 야근이시죠. 힘내세요. 이런 사적을 왜 붙이는 겁니까?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쓰는 말을 쓰면서도 사적으로 안 친하다는 이 말이 너는 정말 말이 된다고 봐요? 어? 3번. 아니 동기사에게 오빠 오빠 이게 친분이 아니면 뭡니까? 뭐 연분인가? 짜구만! 4번. 어이고 제목 꼬라지 마라. 의부증, 의처증 구분도 못하는 놈이. 여하튼 이건 질투고 나발이고 의부증이고 다 필요 없어. 네가 지금 말을 앞뒤 하나도 안 맞게 하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누가 믿겠냐? 아니 그럼 반대로 너는 여친이 다른 직장 동료한테 오빠 오빠 이런 소리 해대다가 너한테는 나 저 사람 싫어. 이러면 넌 믿겠냐? 아니 역치 사지가 그렇게 안 되나? 등신이요? 왜 이래 이거? 5번. 야 여친 한번 후려쳐보려다가 지가 한 짓거리 지정만 당하니까 이제 곧 글 지우고 튀겠구만? 뭐? 댓글 달리면 여친한테 보여줄 거라고? 개가 웃겠네. 개가. 왈왈왈왈. 6번. 회사에서 오빠 어쩌고 저쩌고 호칭하고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 제일 이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지 같은 회사는 다녀본 적이 없어서요. 친하게 지내자면 말 놓을 때부터 잘못한 거 맞아요? 그 반말하는 여자가 가벼운 거 맞고요. 또 그걸 용인한 님도 크게 실수한 거고 님을 오해하는 여친 혼자만 정상입니다. 대답글. 에이 이건 실수가 아니죠. 아닌 척 하면서 즐기는 거지. 8번.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회사에서 동기한테 오빠 오빠 해. 근본 없이 20대 애들끼리 회사 놀이 흉내내는 그런 벤처 같은 거나 연애 쪽 예체능 계열 알소가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되냐고. 하다못해 조폭들도 저그들끼리는 형님 형님 안 하고 실장님 부장님 이러는데. 아이고 고놈의 실장님. 9번. 야 너 진짜 공기업 다니는 거 맞냐? 직장에서 직급을 안 부르고 오빠 이 지랄난 곳은 살면서 구멍가게 많아 사무실밖에 내가 못 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10번. 아니 이게 뭐야? 한 사람이 댓글을 다 쓴 건가? 아무리 봐도 여자가 유부증 맞구만. 왜 쓰니를 욕하는 거야? 잡았다 이 새끼. 11번. 맞춤법도 그렇고 공기업에 다니는 장문 실력이 아닙니다. 어디 뭐 상상 속에서 공기업 다니세요? 아니 뭐 시골 티켓 다방도 아니고 동료들끼리 누가 오빠 이럽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댓글이 한 서른 개쯤 달렸을 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냉큼 잡아온 겁니다. 이 마지막 댓글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업 다니는 게 구라거나 아니면 글 자체가 구라거나 뭔 소른 짓 당첨 알 수가 없어. 어지러워. 혼미세야. 감사합니다.